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백화점 로드앤테일러도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사태를 못 이기고 끝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이 약 3,600여 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26%가 증가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리만 마커스와 제이시 페니는 경영 침체기 속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결국 경영 파탄을 맞으며 지난 5월 챕터 11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중조가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도 같은 시기에 파산 보호 신청 대열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방으로 경제활동이 제기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크게 늘고 있어 기업들의 파산 보호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의 회사체 발행, 대출 확대로 파산 보호 신청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 재개방 조치가 후퇴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7월 초 의류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남성 의류점 조스에이 뱅크, 주방업체 셀라테이블, 여성복 소매업체 뉴욕앤컴퍼니 등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매출 감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렌터카 업체 허츠, 피차호 가맹점에 이어 석유와 가스, 소매, 항공업, 호텔 등을 포함한 여행업계가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는 레스토랑이 530개, 컨스트럭션 관련 498개, 부동산 업종 480개에 이어 헬스케어와 메디컬 관련 등 순으로 팬데믹 영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상반기 파산 보호를 신청한 미국 기업들이 8년 말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피해 기업의 추가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반기에도 파산 보호 신청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형경입니다.